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이 가정연할 특집으로 특별히 준비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는 주제로 가정연할 특집 마련해봤습니다. 기러기 아빠 특집 오늘 주제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현재 정부의 기조에 특별히 반대해서도 아니고 이번에 여소야대가 된 게 특별히 마음에 안 들었어도 아니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니까 더 이상해. 아니야. 왜 갑자기 언더스탠딩이 이민에 자꾸 관심을 갖고 국민들을 자꾸 이민 쪽으로 돌리냐.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고요. 다만 다만 이제 미국이 우리가 간다는 게 아니라 천조국 미국이 투자 이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배워보자. 게다가 이런 거 잘 배우면 우리나라도 이런 거 도입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도 투자 이민 받아가지고 외국에 있는 돈을 이렇게 받고 외국인도 영수권도 주고 안 그래도 사람도 부족한데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온다? 네. 뭐 불가능합니까? 그건 아닌데 외국인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러니까 춥고 덥고 힘들잖아. 네. 자, 오늘은 미국 투자 이민에 대해서 바로 배워볼 텐데요. 오늘 모신 분은? 네. 김지영 대표님. 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이지라는. 주식회사 국민이주. 캬. 진짜 이름 도발적이네. 뭔가 체제 전복적이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국민이주의 김지영 대표님과 이유리 변호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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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도발, 이름이 약간 도발적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러나 뭐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죠. 그럼요. 비즈니스 이도 하고 또 이런 게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제도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해요. 네. 미국에 이민을 가고 싶은 분들은 이민 간다는 건 그쪽에서 비자 받아서 몇 달 동안 머무르다 자꾸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나라 국민처럼 살겠다.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투자이민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내가 이민자도 받지만 돈 돈도 가져와. 그런 컨셉이잖아요. 네. 저희는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이민. 여러 나라가 하는 걸로 하여튼 알고 있는데 돈을 좀 쌓았고 미국으로 가면 미국이 영주권 준다. 그건 이제 투자이민으로 아는데 그게 정확하게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미국 투자이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정부를 지지하고요. 저는 저는 그러니까 더 수상하는 느낌이야. 저는 국가유공자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이민으로 해서 영주권 받으시는 분들이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를 그쪽에서 하시려는 분도 있는데 미국 비자 시스템이 굉장히 엄격해서 영주권이 없으면 취업을 못해요. 그래서 투자이민이 만들어진 지가 한 30년 정도 되었거든요. 한국은 투자이민에서 항상 탑4는 하는 나라예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네.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미국 가서 사는 건 아니고 미국 비자 시스템상 영주권이 없으면 아이들이 취업을 못해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식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이민이에요. 투자이민은 이제 이민국이 정한 기본 금액을 투자를 하고 나랑 배우자랑 그리고 만 21세 미만 우리 자녀가 한꺼번에 영주권을 받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고용 창출을 다시 한 번 심사를 받아요. 그 심사를 받고 나서 우리가 투자했던 그 돈을 원금 상한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영주권은 이제 지금은 영구 영주권 개념이 없어요. 예전에 쌍둥이 빌딩 폭파 사건 이후로는 10년마다 영주권을 갱신하셔야 되는데 투자이민은 맨 마지막으로 그 10년 영주권을 받으시고 그렇게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끝나는 그런 이민 제적보실입니다. 10년간 영주권입니까? 미국 영주권은 지금 10년이 기본인데 우리나라 운전면을 갱신하시는 것처럼 10년간 갱신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주권을 한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 영주할 권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이 되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그냥 사는 거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거 투표권이 있는 건 시민권 이고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살 수 있는 영주권이라는 거죠. 영주권을 가지고서 시민권을 전환을 할 때는 최근 1년에 183일 이상을 연속적으로 5년 이상 거주를 하면 시민권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영주권을 일단 받고 1년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면 시험을 보셔야죠. 시험도 보니까 이 나이에 무슨 시험 보는데요 이제 미국 시민권 볼 때 제가 미국 시민으로서 소형이 있어요. 그 소형에 관련된 미국 역사라든가 경제라든가 정부기관 시험 보고요. 영어 말하기 시험 보는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나이가 많으시거나 영어를 잘 못 하시는데 오래 사신 분들은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민권 시험도 원하시면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한국 대부분의 분들은 미국 시민권 가시는 분은 드물고 하시는 분은 크게는 두 종류에요. 시민권자만을 위한 취업자리가 있어요. 정부기관에서 일하시는 거.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아까 이민 방법 중에 가족 초청이 있거든요. 시민권자만이 부를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 초청이라든가 형제의 가족 초청은 시민권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시민권을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의 시민이 되면 투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부모와 형제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그분도 그럼 자동시민 아니면 자동영주권 영주권부터 시작해요. 자동영주권이 주어진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게 투자이민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돈을 투자하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래 너는 그래도 돈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썼으니 그러면 영주권을 줄게. 이런 이제 서로 보상하는 컨셉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다른 나라랑 좀 다른 게 있어요. 미국은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고용 창출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도 비슷한데요.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얼마 이상 부동산 사면 영주권 줄게. 어차피 돈이 들어갔으니까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미국은 지금 투자이민이 만들어진 지가 1990년대인데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 산업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 하나가 고용 창출인 거죠. 고용 창출이 이렇게 때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돈이 일정 기간 쓰이고 고용 창출이 확인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수소기 10년 영주권을 받으시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미국에 들어간 돈이 72조 에요. 그런 식으로 들어간 돈이 네. 투자이민으로.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누적으로 지금까지 맞아요. 누적으로 전가 90년대부터 맞아요. 90년대부터 해봐야 한 20 30년인데 그런데 이게 아주 확장성 있게 된 것은 2015년이에요. 그전까지는 수속도 굉장히 빨랐고 각 나라의 적체도 없었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는 투자이민의 저희가 소위 백로그라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도 생기게 되었고 연간 쓰는 게 한 만 비자예요. 만 개의 비자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적체도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바로 줄 수가 없는 그렇죠. 그거는 정원을 줄여서 그래요 아니면 정원은 그대로인데 손님이 늘어서 그래요 손님이 늘어서예요. 이야 돈 싸들고 그냥 막 들어오는 언제부터 이게 늘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서프레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미국 정부도 실제 투자이민의 자금을 유치해서 한다는 부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예를 들면 브루클린 재개발할 때 그때 투자이민 자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게 2010년 이후고요.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기 시작해서 번호표법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갔던 시점은요. 2000년대 초반에 2000년 초반 벤처 붐이 불면서 유학생들 많이 갔었잖아요. 그 누구지 트럼프 대통령 사위 트럼프 전 대통령 사위 쿠슈너 그 사람이 원래 투자이민 돈 받아서 건설사업하고 그러던 사업하던 사람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에 한국분들이 많이 갔고요 실제. 그리고 2010년 이후로는 이제 투자이민이 중국이 가장 많았고요. 중국 인도 베트남 한국이 이제 네 번째 순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 해 가장 많을 때는요. 보통 한 금액이 한 7조까지도 투자이민 자금으로 들어갔었어요. 중국 인도 베트남 한국이 미국으로 달려가는 네 나라예요 요즘. 네. 중국 인도 베트남 한국. 근데 최근에는요. 한국이 한 5위 정도 돼요. 사위가 대만이에요. 대만 이제 전쟁. 대만 약간 위험 위험을 느끼니까. 중국 인도 베트남. 이해되죠. 우린 이해되잖아. 태어났다니 중국이야. 가고 싶겠지. 베트남. 베트남도 뭐 미국하고 싶겠지. 대만. 대만. 이해되지. 한국. 이해됩니까. 살짝 됩니다. 근데 저희 대표님들 말씀하셨다시피 2000년대에 저희가 한국이 많이 했던 이유가 아이들이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머리가 좋단 말이에요. 의대를 가고 싶어해요. 의대는 영주권자가 아니면 사실상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미국에서. 아이가 유학 갔는데 고등학생이야. 의대 가고 싶어해. 근데 영주권이 없으면 의대에 입학이 안 돼요? 네. 어려워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한국 분들이 중국이랑 베트남 사람들은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저희랑 이제 투자이민 진행하시는 가구가 좀 많으시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 회사 방문하신 가구가 1800서리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본인 때문에 가시려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실 생각도 안 하시고 아이의 학교와 아이의 취업 때문에 영주권은 어떻게 보면 옵션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투자해야 돼요? 그것부터 빨리 여쭤보죠. 이거 이거 나는 취업 포기다 포기이냐. 아이들이 뭐 공부 잘해서 미국에서 의대 갈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의대방 영주권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 팬덤의 기후로 의치약 다 요구하는 것 같고요. 보안을 특별히 요구하는 거 생명공항이라든지 우주항공공항 이쪽도 영주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주권도 없이 애를 유학만 보내는 건 무책임한 거네요. 부모님이 아시는 만큼인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들 아시고 제가 동부에서 제일 유명한 게 하르바드잖아요. 서부는 스탠포드란 말이에요. 얘가 영주권이 없으면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미국은 비자 시스템이 엄격해서 학생비자 f라는 걸 써요. 이 학생비자는 공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해라든가 알바라든가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취업비자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런 뭔가 리서치라든가 좋은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데 이걸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국제학교 자네를 보내실 분들은. 그럼 유학 간 학생이 나는 알바 좀 하겠습니다. 내 비자의 스타일을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미국은 그게 어려워요. 학생비자는 공부만 하기 위해서 온 비자고 취업비자 얘기를 사실은 투자 이민이 온 얘기하는데 취업비자 얘기를 살짝 제가 드리자면 단기 취업비자라고 h1b 비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로터리 비자예요. 예전에 우리 80, 90년대 유학생들이 가서 이 단기 취업비자를 해서 영주권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자 되시는 게 좀 간단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가 못한데 이 h1b가 1년에 정해진 개수가 8만 5천 개예요. 그런데 작년에 여기 몇 명이나 신청했을까요? 몇 개나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h1b죠? 네. h1b. 미국의 유학 간 유학생 중에 신청한 거겠죠? 전 세계 대상인 거죠. 전 세계 대상에 8만 개예요? 네. 8만 5천 개예요. 78만 명. 78만 신청인 들어갔어요. 그거 받으려고? 네. 그럼 멘때 경쟁률이 10대 1이네 거의. 이거 로터리예요. 로터리예요. 그래서 한국분들이 주변에서 되셨다는 얘기 못 들었고 실제로 h1b 비자를 해서 내가 정말로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현재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정직원을 지금 해고하는 게 좀 높아요. 다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때 영주권이 있는 유학생과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은 경쟁이 사실은 어려워요. 아니 그러면 변호사님 내가 예를 들면 유학을 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아니면 한국 학생일 수도 있고 아마존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려면 우리 h1b가 필요한데 이거 받기가 좀 어려워요. 아. 그런데 그걸 하려면 취업을 하려면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취업 비자는 뽑기라서 맞아요. 그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얘를 뽑으면 얘를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h1b를 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변호사 비용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회사에서 이걸 굳이 해 주고 싶을까요? 영주권이 있거나 이미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얼핏 듣기로는 회사에서 뭐 이렇게 신분은 보장해. 이 프로가 사람 괜찮아. 내가 미국 회사인데 이 프로 뽑고 싶어. 그래서 내가 얘의 신분은 보장할게. 그래서 이 프로의 취업 비자를 내가 보장할게. 회사에서 받아주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있어요. h1b는 단기 취업 비자고 지금 우리 안포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취업 영주권이라는 카테고리 에요. 얘도 할 때도 왜 이 외국인 이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지 광고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수속 자체가 2년이 걸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미국에서 회사를 세워서. 아니요. 미국에 있는 회사가 지금 외국인인 우리 지금 이 프로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필요할 때 그냥 막 필요합니다. 이게 되는 건 아니고. i need you. 영어 영어로. 그것도 영어로.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미국인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거를 대야 되니까 우리 회사가 이만큼 광고를 때렸지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이 갖고 있는 자질을 갖고 계신 분이 이 프로님 뿐이다. 퀄리피케이션 같은 건 우리도 알아들어요. 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컨셉은 자국민을 취업을 시키라는 컨셉이네요. 제도의 컨셉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때 이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 취업이면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앞으로 남는 건 제 생각에는 가족 초청이나 내지는 투자임이 쭉 남을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정말 이 프로를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 필요하더라도. 수속 기간이 2년이에요. 회사가 그 2년 동안 이 프로님을 기다려 주면 되는데 하겠냐고요. 지금부터 스타트해도 광고 내고 다시 형식요건을 갖추는 데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민국 수속도 해야 되시고 대사관 인터뷰도 보셔야 되거든요. 그 회사는 미국에 법인을 세운 아무 회사이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민국에서 정한 회사고 이민국에서도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나라 회사 만들지. 나라 회사도 내가 미국의 법인을 만들어. 그래서 나는 셀프로 고용해. 예전에 이런 얘기 하세요. h1b로 영주권 받으신 분들은 나 때는 너무 쉬웠다. 너희가 좋은 대학만 가면 영주권 받을 수 있지. 이렇게 대하시는데 현실은 지금 스탠포드나 코넬이나 하버드 나우네드도 돌아와요. 영주권 안 나와서? 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자녀들을 유학 보낸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영주권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한국 본인 대 영주권 갖고 계신 분들. 몇 명 같으세요? 우리나라. 네. 한국인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중에? 10만 명? 44만 명이요. 많다. 그래도 많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지금 미국 가서 사느냐? 아니에요. 애 때문인 거예요. 한국에 있는데 아이가 자동으로 영주권 비자 같이 나오니까. 네. 취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이유죠. 영주권 받아서? 해외에서 돈은 받아서? 그 달러를 수입해 와야 되겠네. 이런 방송 계속하니까 출산율이 안 올라가잖아요. 부모가 할 일이 자꾸 늘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투자해야 됩니까? 이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모르시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미국은 직접 투자랑 간접 투자로 두 개를 구분을 합니다. 직접 투자나 간접 투자나 두 가지 심사를 하는데 자금 출처와 고용 창출이에요. 그런데 직접 투자랑 간접 투자의 차이는 고용 창출을 어떻게 인정해 주냐 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직접 투자나 간접 투자나 미국에서 목포 고용 창출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걸 저희가 tea 지역이라고 하는데 고실험률 지역이나 조금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tea. 네. 이게 targeted employment area 약조에요. 브라보. 괜찮네. 갈만하지 않냐? 네. 이 정도면 이민 좀 받아주면 되는 것 같은데. 가게 되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80만 불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지역은 105만 불입니다. 이 금액이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80만 불. 하나로 지금 환율이 안 좋아서 11억 상당이에요. 그런데 이 돈은 영주권자 되시고 이제 2년 되는 시점을 받으시겠죠. 그리고 이 직접 투자 간접 투자의 다른 차이는 고용 창출인데 사실은 1990년대에 직접 투자를 만들었을 때 직접 이 사람이 미국 와서 고용 창추도 하고 사업도 해라 이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영주권이 없으면 취업이라든가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92년대에 1992년에 의회에서 파일럿 시범 프로그램으로 간접 투자라는 걸 만들었어요. 얘는 어떤 내용이면 내가 와서 직접 고용 창출 안 해도 돼요. 중간에 이제 리저널 센터라는 곳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그 리저널 센터가 있는 주에 있는 미국 회사한테 대출을 해 주거나 투자 유출을 해 주는 방식으로 돈이 투자 이민 자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지역 센터는 주정부의 겁니까 아닙니다. 대표님 리저널 센터 얘기 좀 해 주시죠. 리저널 센터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운영사 같은 곳이에요. 민간 운영사요? 민간 운영사. 그런데 이 리저널 센터가 실제 이제 민간이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우리 정부 인프라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민간과 정부가 같이 리저널 센터를 만들 수도 있고. 민간도 있고 정부도 있고. 프로젝트 도 사실 민간 프로젝트 이 있고 정부 프로젝트 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직접 사업을 해서 고용을 창출하면 영수권 주는데 내가 안 그래도 비제가 없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 맞아요. 그냥 일단 돈만 보내 여기 리저널 센터라는 곳에. 그러면 얘가 알아서 현지에 있는 사업자들한테 대출도 해 주고 그 돈을 그렇게 써서 간접적으로 고용 창출을 하니. 그러면 된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 환율로 11억이다. 그렇죠. 지금 80만 불이니까 지금 1370원이잖아요. 대략 한 11억 정도 돼요. 와. 쉽지 않네. 그 11억을.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캘리포니아 최저시급이 일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20불이었잖아요. 계산을 하면 한 5700만 원 정도 돼요. 연봉으로. 그러면 그 5700만 원 연봉을 10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미국 가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사업을 하면. 그러면. 10명의 고용 창출을 해야 돼요. 그렇죠. 통업은 10명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 6억을 급여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비스업으로 하면 한 30억 정도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죠.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대다수 투자이민 한국 분들의 투자자의 98%는 간접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인데요. 대략 구조적으로 보면 리저널 센터가 관리를 하는 건데 실제 프로젝트를 발굴을 해요. 그래서 이민국 승인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리저널 센터의 뉴 커머셔널 엔터프리즈라고 해서 새로운 신규 법인에 저희가 지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의 투자자다. 그러면 1%씩 이제 100%가 되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투자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펀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리저널 센터는 벤처 캐피탈이고. 맞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여기저기 투자를 해주는 거고. 프로젝트 투자할 때는. 내가 거기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셈이다. 맞습니다. 나는 벤처 캐피탈에 투자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돈을 내가 11억을 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제 프로젝트인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리저널 센터가 훌륭한 프로젝트를 발굴할 가능성이 커요. 그동안에 이제 트랙 로코드가 많고 원금 상환을 많이 해줬던 리저널 센터가. 그렇지만 내가 하는 내 프로젝트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상한 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프로젝트 금융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저널 센터에서 우리 개발사의 대출로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에코티 지분 참여로도 빌려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대출도 선순위나 후순위가 있을 수가 있고. 지분 참여도 우선주나 보통주 참여가 있을 수가 있고. 가장 이제 우리가 안전하다고 보는 건 담보가 있는데 선순위 1순위 대출로 빌려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게 가장 저희가 투명하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다소 위험한 프로젝트에 돈이 들어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니 위험하지 않으면 미국인들이 알아서 투자하지. 그러니까 돈을 잘 끌어오기 어려운 프로젝트의 경우에. 그런데 실업률이 높거나 낙후된 지역에 매우 위험한 비즈니스니까 아무도 투자 안 하니까 어떻게 이거라도 투자해보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잘 안 씁니다. 정식적으로 그런 쪽이지 않 그러면 예를 들면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거. 그거 미국인들이 알아서 하지. 그거 우리까지 먹였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에 저희가 참여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1차 협력업체 사실 처음에 우리나라가 기업이 진출했을 때는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자금 이렇게 우리가 조달할 때 조달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높고 그럴 때 투자임이 자금을 활용하기도 했었고요.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었는지 성공 케이스 하나 실패 케이스 하나 정도 알려주시면 대략 이런 데 내 돈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뜻이구나. 알 것 같으니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한 200세대에 넘게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편실베니아 고속도로. 고속도로. 네. 고속도로. 그러니까 턴파이크라고 해서 우리 유료 고속도로에 저희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원금상환 부분을 채권으로 지방채 채권으로 주느냐 현금으로 주느냐 그래서 못 받는 건 아니었어요. 네. 보통 이제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30년짜리 그래서 그렇게 그럼 시장에서 깡을 하겠죠? 그렇지는 않고 그런데 30년 만기채권으로? 네. 만기채권으로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원금상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저 얘기. 혹시 오해하실까 봐 채권으로 주던가 아니면 현금으로 돌려주던가 이 조건들이 있어요. 고르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를 이제 리저널센터가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이민부터 우리가 원금상환까지 이 사람들이 서류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채권으로 받는 거야? 정한 기준이 있었는데 금리 관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랑 그걸 진행하셨던 분들은 채권이 아니라 다 원금상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변호사도 필요하고 투자 전문가도 필요하고 사업상 판단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거기는 유료 도로. 유료 도로. 민자 도로에 내돈이 투자된 케이스군요. 턴파이크가 에이전시거든요. 에이전시는 이제 미국에서 정부 기관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프로젝트에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원금상환을 받았고 실제 저희도 고민을 했어요. 채권으로 돌려받으면 얼마만큼 손실이 있지 했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다 돌려줬었고요. 네. 그리고 또 브루클린 재개발 공사에서도 그때 저희 투자이민 자금 활용해서 했고 다 5년 만에 원금회수를 해줬었고요. 또 투자이민이 제가 생각해 직접적으로 쓰이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고속도로 내지는 정말 공장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 해계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투자이민으로 사기 건수는 1% 정도도 안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도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금을 이렇게 100% 원금상환 받는 거는 역시 사업성이 따른 거예요. 사업이 잘 돼야 돈을 돌려주지 사업이 하다 망하면 그냥 떼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불경기 같은 시기에는 저는 이제 인프라 사이 기반시설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 아까 이제 실패사로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 대표님이 시장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하나를 말씀해주세요. 주로 실패는 대표님이 아세요? 맞아요. 저희 회사는 한 번도 실패해본 적은 없고요. 오류상환을 다 받았는데 이제 주로 2000년 초반에 한국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투자이민의 가장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한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이제 투자이민이 부정적인 이유는 아마 그때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돈 날린 사람들이 있었군요. 그렇죠. 2005년 6년도에 사우스 다코타의 목장과 그리고 이제 소고기 가공 공장에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한국분들이. 공장 세우는 프로젝트에. 목장에다 또 투자하고요. 그 소고기를 가공. 목장 설립. 설립. 설립과 그걸 또 가공하는 공장에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옹금상환 도래 시기가 이제 서브프레임하고 맞물리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목장에 이렇게 목장이나 농장주들이 투자이민 금액이 많이 들어오면서 감당을 못했던 것 같아요. 경영의 미숙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뭐 가공해서 이게 매출로 도래되기까지 뭐 거의 너무 미미한 수준이어 가지고. 이미 목장이 있고 가공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허허벌판에 목장도 짓고 가공공장을 한다고요. 네. 그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어요. 위험한 프로젝트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2008년 전까지만 해도 투자이민이 지분참여 방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농장 예를 들면 농장에 하면 농장에 내가 1%를 가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지분은 언제 엑시트 합니까? 사업체가 잘 활발하게 돌아가서 사업체 작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융자를 사업체에서. 내서. 네. 제융자를 통해서 내든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언제까지 이 지분을 돌려준다. 그렇죠. 투자. 맞습니다. 배당으로 빼줘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13년도에 보도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주권은 그런데 받았어요. 다들. 이야기가 진짜 시원한 것 같아요. 영주권은 받았는데 원금을 날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고. 그런데 2008년 서브라임 이후로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도 이제 투자이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고 사실 미국의 투자의 규제들이 이제 유태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뉴욕의 1군 디벨로퍼들 이거든요. 그분들도 이 투자이민을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14년 15년도에 그야말로 미국 투자이민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았던 거죠. 한 해 5조 이상씩 다 들어왔으니까요. 그랬다가 프로젝트가 깨지면서 망하기도 하고. 2014년 15년도가 가장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후로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이민 상한 도래식이 한 5년이거든요. 5년 지나서 보니 2020년이잖아요. 팬데믹이잖아요. 팬데믹 때 특별히 이제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도 많이 지연이 됐고요. 왜냐하면 뭐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실제 건설 노동자 구하기도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자재값도 너무 많이 뛰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면 만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이제 완공해서 그러니까 뭐 사업자 자금을 주려고 해요. 자기네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그런데 또 사실 2015년 16년도에 맨하탄의 유명한 콘도였는데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우선주 투자였었어요. 우선주 투자는 사실 미분양이 나오면 상한 받기가 어렵잖아요. 무슨 개라는 얘기죠? 우선주가 지분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 디벨로퍼가 엑시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도 다음으로 위험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금 상한을 지금 벌써 한 9년 됐는데 아직까지 원금 상한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게 pf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투자 이민 하는데 그 리저널 센터에 돈을 넣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알아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 돈은 꼭 여기에다 넣어주세요 하고 고를 수가 있습니다. 투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자가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저널 센터가 프로젝트를 발굴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리저널 센터가 예전에 서브프레임 전에는 15개 미만이었고요. 2014년부터 해서 9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리저널 센터는 640개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 리저널 센터하고 개발사 간에 대출을 선수의 대출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분 참여인지 사실 이걸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고 프로젝트이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멈춰버리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영주권을 받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설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은 대충은 될 텐데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은 건물이 분양이 돼야 되는 거군요. 결국. 그렇지만 만약에 건설이 가다가 어떤 금융에 부담이 돼서 만약에 지연이 되거나 중간에 멈춰버린다고 하면 영구영주권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반드시 리저널 센터가 독자적으로 발굴해야 됩니까? 리저널 센터 입장에서도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우리가 중간에 수수료 먹는 걸 텐데 리저널 센터도. 그러면 한국에서 영주권 원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LA 지역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50명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 50명이 거주할 집이 필요하잖아. 그럼 그냥 50명이 우리 저 동네 저 땅에서 빌라나 아파트 짓거나 단독주택을 지으면 우리가 그냥 사는 걸로 생각하자. 어차피 미국에서 집 살 거니까. 그렇게 해놓고 리저널 센터에 가서 저기에 50채짜리 집 짓는 프로젝트로 우리가 미국 영주권 프로젝트로 하겠습니다. 투자 영주로 투자 이민으로. 그럼 내 돈 들어가서 그 건물 지으면 미분양 걱정이 없잖아요. 어차피 50명이 다 분양 받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투자 이민 자체가 리스크에 우리가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게 이민법상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는 투자 이민법상 위법 소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거에 내가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 그거는요. 그럼 30명 그룹 30명 그룹 만들고. 서로 서로. 그렇죠. 30명 그룹은 A에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30명 그룹은 B에 A에 투자한 후에. 우리가 지은 건 니네가 분양받고 니네가 지은 건 우리가 분양받자. 모를 거 맞죠. 우리가 친한 거 맞죠. 그걸 안 하죠. 아니죠. 모니터링 하죠. 세쿠션. 미국의 사실 리저런스 센터는요. USCIS라고 해서 미 이민국 관리 감독도 받고요. 우리가 SA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관리 감독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보장을 하거나 소유권을 넘어오거나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님 그거 딱 마치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을 내가 중심으로 투자할 거냐 투자 이민 할 때 아니면 리스크테이킹을 하고 혹시 날릴 수 있지만 수익률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영주권도 받았는데 투자가 너무 잘 됐어. 대박이 났어. 대박이 났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제가 리저런스 센터하고 개발사 간의 어떤 계약 조건 자체가 이제 pf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제 투자 이민 우리 고객들이 수익이 높으면 우리도 에코티 투자를 해도 되겠죠. 안전한데. 그런데 실제 투자 이민 고객들한테 주여주는 포션 자체는 0.25%에서 2% 아주 정말 작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금액인 이유인 즉슨 사실 리저런스 센터가 그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발굴도 하고 어떤 이런 모든 이민국의 이제 서류 절차를 밟아주는 거잖아요. 일자료 투자자들도. lp를 해라 우리가 gp를 갖게. 그렇죠. 그래서 수익 모델은 리저런스 센터가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투자 이민 고객들이 내가 에코티 투자건 대출이건 다 수익은 미미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당연히 적으니까 안전한 데 투자하겠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저런스 센터하고 개발사 간의 이런 계약 조건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데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대박 날 일은 별로 없겠군요. 그러면 반드시 위험한 곳에 투자해야 된다는 법이 있다는 게 너무 살벌하다. 리스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있어야 인정해 준다는 게. 그런데 저희. 미국 여권이 그냥 나오는 줄 알아? 이미 이 투자 이민 자체가 3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크 테이킹하는 부분에서도 다 모든 게 위험성 자산에 투자하는 부분은 아니고 안전장치가 있는 거. 그래서 리저런스 센터가 그동안에 원금상환 기록도 많고 그리고 어떤 담보도 있고 원금상환이 확실한 이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는 이런 데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죠. 확실하고 담보 있고 원금상환이 안전해 보이면 미국 이민국이 허가 안 해준다면서요. 아니요. 소유권이. 보장을 해 주거나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는 다들 생각하니까. 그렇죠. 조금만 쿠션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잡아요 진짜. 그게 어떤 건설 프로젝트를 내가 미국에서 사무실을 하든 누구를 하든 내가 분양받고 모든 건설 프로젝트는 분양만 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리저널 센터가 끼는 거예요. 리저널 센터는 지금 만들어지니까 다 30년 넘었겠죠. 20년 넘은 데도 있고 10년 넘은 데도 있어요. 이 리저널 센터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명 50명 투자를 발굴을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저널 센터를 하려고 한다면 영주권자 신분 이상이어야 되고 저희가 이제 2022년에 트럼프 정권에서 만들어진 법이긴 한데 바이든이 이제 발표한 투자인민개혁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저널 센터가 1000개도 가다가 현재는 64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규제를 강화했어요. 이 목표 자체가 해외 자금을 더 미국으로 가져오고 고용 창출을 더 일으키는데 장려를 하면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리저널 센터를 하려고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규제가 좀 심해요. 그럼 예를 들면 그 리저널 센터가 무슨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프로젝트에 돈 대출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대출이나 투자 유치를 하는 거죠. 그거 금리가 일반 시중보다 싸게 대출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건설이라든가 인프라 프로젝트비도 좀 달라요. 얘네가 미국에서도 일반 금리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투자인민은 항상 그 금리보다는 낮은 거예요. 낮게. 그런데 지금은 미국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 빌린 것보다 투자인민 자금을 쓰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투자인민 자금에 대해서 안정장치를 많이 걸어놔서 예전에는 담보 주겠다는 이런 게 아닌데 지금은 그것도 주려고 하고 정말 법원 등기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고금리 수혜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서브프레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또 굉장히 투자인민 활성화가 됐고 이번에 코로나 팬덤의 이후로 다시 활성화가 됐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한 두 번 정도 제가 봤을 때. 미국 경제 어려울 때 투자인민은 활성화되는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 0.2% 준대잖아요. 돌려주는 게. 그게 영주권 파워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를 봤을 때는 좋은 프로젝트가 지금 나올 가능성은 커요. 왜요. 왜냐하면 정부도 자금 조달을 할 때 채권 조달을 할 때 금리가 높으니까 투자인민 자금을 쓰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낮을 때는요. 그렇죠. 조달금리가 낮을 경우에는 투자인민 자금으로 오지는 않죠. 미국 경제 어려울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금리 높을 때. 어려울 때가 아니라 금리 높을 때. 그래야 좋은 프로젝트가 나온다. 보통은 금리 높으면 경기가 좋을 때인데. 네. 경기는 안 좋으면서 금리는 높을 때. 이럴 때. 원금 상환이 목표입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 내지는 수익률 이거는 없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돈이 얼마나 있다 들어옵니까? 보통은. 5년입니다. 그럼 5년 있다가 내가 원금 상환할 때 영주권 주는 건 아니고 내가 투자를 유치했어요. 투자를 했어요. 그럼 바로 영주권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수속인데 제가 심사를 두 번 해요. 일단은 이 자금이 범죄에서 온 자금이 아니라는 심사를 2년 거칩니다. 일단 돈은 나갔어요. 우리가 2년 후에 영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법상 저희가 영주권자가 되고 나서 2년이 지난 시점에는 돈을 찾아올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고용 창출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대표님 이제 5년이라고 말씀하신 건 프로젝트마다 대부분의 기간이 5년이에요. 대출 기간이. 네. 대출 기간이. 그런데 내가 영주권자가 예를 들어서 영주권자가 되고 나서 2년이 지난 시점이 예를 들어 4년이라고 쳐요. 투자 기간은 5년이라고 한다면 돈은 이 5년째 돌아올 거예요. 이 시기보다 좀 늦은 시기니까. 그러면 신청한 다음에 최소한 2년이 걸리면 우리 애가 예를 들면 의대를 갈 것 같아. 느낌이 갈 것 같아. 그러면 중3쯤 되면 신청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회사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너무 좋아하신데. 무슨 질문을 하려는지 알죠. 저는 사실 이거 할 때 g7이라고 해서 국제학교 7학년 때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9학년 때는 영주권이 확보되니까 우리가 12학년 원서 쓸 때까지 이 친구가 영주권자만이 나갈 수 있는 대회라든가 영주권자를 우선하는 컨테스트라든가 서머 캠프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랑 상담하시고 정말 진행하신 분들의 각오를 보니까 의외로 초등학생이 높더라고요. 미리 준비하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또 국제학교를 보내시는 분들이 주위에 늘어나시다 보니까 입소문이 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어요. 미리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애가 갑자기 뭐. 홍보 잘해? 홍보를 못해. 아 못해? 그럼 가야죠. 내지는 난 그냥 한국에서 있으려고 하는데. 그럼 돈 날린 거예요? 엄마 아빠랑 싸웠어. 등등 해서. 네네. 계획이 바뀌었어요. 영주권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돌려볼 수 있습니까? 이 돈은 계약 기간이 묶여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5년. 이 기간에서 타면 돌아올 거예요. 그 사이 영주권 포기하시더라도.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위험해지면 원금 상원도 못 받는데 그 리스크는 그대로 똑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기하는 의미가 없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정말로 제가 진행했던 케이스 중에 한 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우리는 가고 싶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거를 했을 때 계약서에 따르면 5년이었으니까. 5년이 또 돌려받으신데. 저희 같은 회사가 이주해서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우리가 한국에서 투자 이민 제일 많이 하는 회사니까 이 돈은 좀 돌려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돈 돌아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은 어쨌든 이 투자 이민도 이민법이 있지만 투자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그 계약서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출발하면 그 열차는 못 돌아오고. 투자 열차는 못 돌아오고. 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고. 영주권은 안 받으려면 안 받을 수 있는데 영주권 안 받는다고 떠난 투자 열차가 더 안전해지거나 중간에 유턴해서 오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해서 5년 만에 돌려받은 경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차가 있었던 거예요. 한 차? 그러니까 한율 차이가 있었어요. 한 차가. 거기서는 손해보고 한율에서. 아니요. 거기서는 50만 불이랑 우리 그때 이제 이자 갖고 돌아오셨는데 한국은행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때 한율이 좀 올라있어서 만족하셨습니다. 아니 미국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서요. 진짜 이렇게 받기 어렵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왜 화를 냅니까. 어려운 안 가면 되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번에 작년에 생긴 공익투자임인 15억입니다. 최소 투자가. 우리나라 코리아에서 영주권 받으려면.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비싸다. 오지 말라는 얘기죠.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15억 이상. 그렇죠. 그리고 캐나다도 120만 불이고요. 이제 캔달러이긴 하지만 호주는 이제 250만 불. 호주는 또 투자임인이 없어졌어요. 중국 투자자가 뭐 85% 이상 돼 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네. 너무 많아서. 하여튼 뭐든지 중국인 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뭘 먹다든. 연어 요즘에 비싼 이유가 뭔지 알죠. 죄송하지만 중국인들의 취향이 생기기 전에. 저는 생기면서. 요즘 빨리빨리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미국 투자임인이 가장 저렴한 금액이에요. 지금 현재는 오히려. 금액은 저렴한데. 비슷하지만. 리스크는 좀 있고. 그렇죠. 그러나 또 한국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이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데 투자를 합니다. 리저널센터하고 개발사 간의 대출 계약서도 보고요. 뭐 어디에 자금이 들어오고 담보가 어떻게 되고 원금 상환 시기 다 저희한테 물어보시고요. 계약서 보고 진행하십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pf 사업인데. 맞습니다. pf 사업이지. 그거는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나빠지거나. 그리고 리스크 한 거에 넣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적 판단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리저널센터는 그 사업적 판단을 잘해줘야 하는 인센티브가 뭐예요. 그 히스토리가 남아서 우리가 소개한 사업이 자꾸 망치면 다음부터는 우리한테는 안 와. 그런 게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 어떤 지역의 여러 리저널센터가 경쟁하는 구도입니까. 그렇죠. 지금 640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640개의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저희가 안전한 걸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우리는 안전합니다라고 하고 안전장치를 내놓기도 하고 담보나 근저당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안전장치를 추가적으로 걸어주고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줍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판단해서 실사 후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판단을 중간에서 또 국민 이주 주식회사에서 해 주시고. 맞습니다. 그렇게 영주권을 얻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미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신분이 자유로워지시니까요. 신분이 자유로워지니까. 영주권은 이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가셔서 재입국 허가서라는 게 또 미국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재입국 허가서 설명을 드리면. 영주권 주는 이유가 미국에 와서 이제 살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주권자가 1년 이상 미국에서 나와 있을 때는 영주권자의 여행 허가서라는 개념으로 재입국 허가서라는 게 있어요. 아까 한국 분들이 44만 명 영주권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한국 군대 가시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군대를 가게 되면 1년 이상 미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 재입국 허가서를 쓰고 한국에 나와 계시는 거거든요. 한 번 쓰게 되면 최대 2년 동안은 미국에 안 들어가더라도 나의 영주권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굳이 우리 영주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 가셔서 사셔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럼 투자 이민을 신청을 하면 한 명의 영주권을 받기 위한 게 그 금액입니까? 아니면 가족이에요. 나랑 배우자랑 만 21세 미만 자녀가 한 세트가 돼서 다 받거나 이 구성에서 한 사람이 빠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신청할 때 다 신청해도 똑같이 80만 불. 맞습니다. 한 명만 신청해도 80만 불. 네. 맞아요. 그런데 받는다고 해서 꼭 가서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 네. 선택이에요. 잠깐만. 그럼 가족 많은 사람이 유리하잖아. 가족 많은 사람이 유리하죠. 맞습니다. 엠브레이를 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 건데. 네. 맞습니다.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만 20세 미만 자녀가. 그럼 신청할 때 만 21세 미만이어야 돼요? 아니면 받을 때 미만이어야 돼요? 저희가 신청할 때 만 21세 미만이에요. 신청할 때 그죠. 그러면 영주권을 받으면 뭐 좀 싸지는 건 없습니까? 원래는 하는데 커스토커 같은 데서? 학교에 들어가는데 학교가 학비가 싸진다거나. 말씀 잘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늘 하시려고 하는 건데 미국에도 아시겠지만 주립이랑 사립이 있어요. 주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에 살면서 세금을 내게 되면 이제 학비를 줄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영주권자 신분이 되시면 국제학교 학생보다는 학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거예요. 주립대학교는. 네.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일단 워낙 학비가 비싸요. 그런데 영주권자 신분 이상이 되면 좋은 점이 장학금 받기가 용이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국제학교 학생용인데 장학금 받는다면 공부장학금 성적장학금밖에 없거든요. 영주권자가 되면 일단 내가 대학을 입학할 때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져요. 그런 것들이 있고 동문 장학금 연방 차원의 장학금 이런 것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영주권 없이 가면 엉망이구나 정말. 돈도 못 벌어. 돈 다 내고. 돈도 못 벌어. 영주권 없이 가면 돈을 많이 내야 돼. 영주권 따고 가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 어떻게든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런데 요새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고객님 중에 주립보다는 사립 가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취업 시장이 그래도 유리하대요. 그래서 사립 가시는 분 좀 제법 있으세요. 그런데 그러면 영주권자 되면 혜택이 더 세지시니까 보시려는 것 같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구나. 아이들 스물 몇 살 되기 전에 얼른 가요. 돈이 없어. 끝나시고 개별 상담 해드리겠지. 혹시 그럼 주식회사 국민 이주해서 돈을 좀 빌려주시는 아십니까?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도 투자의 미법은요. 개인 간의 어떤 채용도 가능해요. 예전에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을 하고 그 대출만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2022년 개혁법안 이후로는요. 4인간 대출에 의해서 받은 돈으로 투자 이민을 하는 것도 정당한 자금 소스로 인정해준다. 가령 지금 현금화 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요. 그럼 이 프로님이 빌려주시면 돼요.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있으면. 저희 신용 대출에나 마통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주변에과 인간관계를 잘해놨느냐. 그게 중요하겠네요.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면 전세 자금 같은 컨셉이고. 전세 자금도 사실은 이게 한국에 있는 특유한 제도거든요. 저희 회사가 승인받기 전에 한국에서 이게 거절건들이 많았어요. 천세. 네. 전세. 전세를 이제 돌려줘야 되는 부처로 간주를 한 거죠. 세입자로부터 받은 천세금 이거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민국이 노라고 한다는 거죠. 네. 라이벌리티로 받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승인이 안 났지만 2022년 이후로는 또 그건 저희 회사가 이제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다음 세입자 받으면 된다. 그렇죠. 넥스트 세입자. 그걸 이해시켜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전세 계속 우상향. 오케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인이고 미국 변호사라서 이 두 컬처를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이야. 이 세계가 완전. 이런 세계가 있었는데. 진짜 돌려 불렀어. 이거 많이.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이거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애들 때문에 하세요. 저희 2008년 이후로 한국에서 토자이민 진행 건수가 약 한 가족으로 하면 3000세대입니다. 3000세대. 3000세대 이상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이게 투자이민 받아서 원금 회수만 되면 대략 이자 손실로 한 30% 정도는 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간 내에 기간 5년 동안 무이자로 미국에 돈 빌려준 거랑 똑같으니까 그런 셈이죠. 원금 받으면 그러니까 한 2, 3억 정도 뭐 정도 3억 정도 드는 느낌인데 그런데 보세요. 한국에서 이제 우리 애가 취업을 하려고 하면 빤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건 아니거든요. 뭔가 시장이 열려있고 이 친구가 노력하게 되면 많이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30% 이자 비용을 우리 아이의 기회비용으로 보시는 것 같고 투자이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녀가 두세 명 정도 되세요. 투자이민으로 애들 M분의 1 하니까 참학들여서 우리 애 셋 보내면 이 프로랑 합쳐서 한 명만 내면 안 됩니까? 우리 한 가족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결혼신 거 하실 거예요? 아니면 형제상으로 된다면 저는 모든 편법에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거는 진짜 주의해야 한다 하는 거 없습니까? 중간에 이런 거 컨설팅 회사는 해주는 회사가 있긴 있으나 역사와 신용이 보증된 주식회사 국민 이주 이외에 다른 업체들은 엉망진창이다. 위험하다. 그 얘기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맨날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언더스탠딩에서 준비하는 이런 영상만 보기에도 여러분의 인생은 아까우니까 괜히 뭐 이라든가 이라든가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 어떻게 말씀을 다 해주셨죠? 같은 마음이시죠? 그런 느낌? 우리를 믿어라. 네. 맞습니다. 그거 중요하면 국민 이주가 매우 훌륭한 회사이겠으나 쓰나 그런 업체를 뭘 보고 골라야 하냐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면 올해 초에 가서 점을 봤는데 기억자로 시작하는 업체랑 거래하지 말아라 그런 점괴가 나왔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럴 때 뭘 보면 좋으냐 이주 업체를 고르실 때 중요한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업력이에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7년이 걸리고 10년 영주권 받으실 때까지 또 7 8년이 걸려요. 그 시기가 넘는 회사 그리고 투자해민을 몇 건 이상 돌려보고 그리고 몇 건 정도 원금상환을 받아 봤는지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가끔 이제 한국이주공사에서 투자해민 서류 자체가 뭐 2천장 3천장 넘어가거든요. 이걸 제대로 읽지 않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아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우리말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서류가 아무리 복잡해도 기한이라든가 조건은 나와 있어요. 그런 거를 정말로 눈으로 확인하시고 설명이 될 때까지 변호사나 전문가를 따져 물으셔야 돼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하고 이 사람이 말한 담보가 정말로 그 담보가 맞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그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감정평가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객관적인 제3자 평가서를 확인 요청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제자랑 좀 하겠습니다. 80만 불 투자 이민 만들고 나서 전 세계 최초로 접수하고 승인받은 변호사가 저예요. 뭘 투자 이민 이민국에 저희가 접수를 하고요. 투자 이민으로 지금 이민국 승인이 나고 있거든요. 네. 최초로 승인받은 변호사가 접니다. 2022년 이제 개혁법 생기고 나서 80만 불이 처음 이제 생겼거든요. 그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접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직접 네. 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1번 번호표 뽑았다. 네. 미국 이민국에서 간접 투자 80만 불이 네. 근데 이렇게 할 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하긴 한데 그게 뭐 신기한 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많은 저희가 이제 투자 이민 고객들이 계신데 스터디가 빨리 끝났다. 맞습니다. 그거예요. 네. 얼마나 준비가 잘 됐지 시험 봤는데 내가 가만히 제일 먼저 딱 딱 나왔어요. 경험이라든가 우리 회사가 제일 많은 거라서 이런 수속하는 직원들의 경험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인재다. 그거죠. 그럼 이유리 변호사님이 다른 업체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국민 이주가 제일 좋습니까 네. 왜냐하면 투자 이민 왜냐하면 사실은 같이 일을 하다가 변호사들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투자 이민은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왜냐하면 투자 이민 아까 리저널센터가 그 프로젝트를 개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대표님 그리고 국민 이주가 한국에서 투자 이민 시장 지금 70%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 회사에서 국민 이주에서 이 프로젝트 부조건 소개시켜줬으면 좋겠어 하고 가져온 게 30건이에요. 거기서 아예 이리로 가져와요. 갖고 와요.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럼 저희 회사에서는 실사팀이 한 4개월 6개월 동안 그 프로젝트 중에 두세 개를 고르는 거예요. 담복 제일 확실한 거 이런 것도 30개는 리저널센터가 갖고 와요 네. 저희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소개시켜달라고 고객 모아달라고 리저널센터도 영업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희 대표님이랑 헤어져서 나왔어요. 그 좋은 리저널센터들은 저한테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 시장에서 계속 이만큼 새로 만들어야지 하나 이렇게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좋은 프로젝트가 저한테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리저널센터하고의 가장 중요한 게 협상력인데요. 실제 이제 그들이 만들어 가지고 온 프로젝트 보면 안전장치가 안전장치를 덜 하면 덜 할수록 리저널센터의 수익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전문 팀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이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한 어떤 서류 이제 다큐멘테이션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어도 안 하고 오는 업체들이 많아요. 리저널센터에서 그렇죠. 네. 하는 프로젝트에 예를 들면 원금상환을 약속한다든가 뭘 잠보를 잡는다든가 그런 장치를 네. 개발사하고 딜을 해서 충분히 그 장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야 이거 뺏게 그 대신 내가 말 좀 더 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딱 보고 이 지업체에서 다큐멘테이션을 다 판단을 하고 나서 아 이거는 우리가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 충분히 저 근저당권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 디벨로퍼가 완공 보증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완공시키게 디벨로퍼의 개인 보증을 가져와.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UCC라든지 근저당권 설정을 해줘.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요구해서 받아들이는 리저널센터만 저희가 이제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고 이제 한다는 거죠. 중간에 이걸 할 때 국민의주든 어떤 업체든 그걸 열심히 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게 히스토리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원금상환 못 받았다 돌려줘라 내 80만불 피켓팅. 피켓팅 할 테니까. 네. 근데 리저널센터들 입장에서는 우리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도 상대하고 베트남인도 상대할 텐데 네. 좋은 프로젝트들은 그냥 가만히만 갖고 있으면 자기들이 와서 보다가 이거 우리 주세요 할 거고 네. 한국까지 와서 영업하는 프로젝트면 좀 안 좋은 프로젝트 그쪽에서 안 팔리고 안 좋은 거 갖고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요. 이 시장에서 한국인 투자자들은 되게 유명해요. 까다롭고 서류를 많이 보기로 유명하고 네. 중국 투자자분들이 베트남이나 중국 투자자분들은 이민국 단계에서 거절 나는 게 거의 60%나 돼요. 서류 자체가 미비해서 네. 그럼 이 돈은 다시 중국이나 베트남에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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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투자자분들은 그게 네. 그게 97% 이상 승인률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리저널센터도 한국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선호해요. 이건 안정적인 자금이라서 이 자금은 꽤 괜찮은 자금에서 맞아요. 출처가 있어. 네. 그것도 충분히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금이 들어오니 리저널센터도 한국을 좋아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민국에서 이제 거절이 되면 사실 그 자금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다시 되돌려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김 대표님은 영주권 있으세요? 뭐 하다 보니까 중간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씩 나오고 갖고 없으세요? 없으세요? 한 서너 개는 회사 선반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애들 둘 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대학원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정말요. 그때 저도 심각하게 애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그냥 한국에서 애들이 다니겠다고 그래가지고. 학교는 한국에서 다니고 네. 그럼 취업을 미국에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네. 그거 준비하실 때 네. 같은 프로젝트로 저희랑 같이 하시죠.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들어가는 거 그럼. 김지영 대표님과 들어가는 거 뭐. 미국 들어가는 거지. 똑같은 프로젝트 할 겁니다. 네. 저희 정부 프로젝트 하겠습니다. 네. 정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거는 수익이 작지만 원금보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래요? 수익은 민간에서 하는 프로젝트나 정부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다 대동석을 해요. 투자자한테. 리저널센터가 정부의 사실 자금을 빌려줬을 때는 리저널센터 수익이 작은 거죠. 네. 우리 기준금리보다 좀 더 받든지. 그런데 민간에 이제 프로젝트로 빌려줬을 때는 리저널센터 수익이 큰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전한 거는요. 리저널센터 수익이 적은 게 안전한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자꾸 정부 프로젝트에 네. 맞습니다. 그런 거 그런 걸 잘 찾으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쉽죠. 그 부분이. 김지영 대표님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어떻게 얘기해. 우리는 진행자가 둘이 필요 없다니까 나만 있으면 돼. 물어보고 싶으면 뭐합니까. 물어봐야지. 물어보고 싶었어. 저희 imf 때 제가 전산개발자였거든요. 네. 대기업에서 개발자로 있다가 이런 회사에 그러니까 이주업체에 전산개발을 해주러 간 거죠. 갔다가 사내환경을 해주러 왔다가 어떤 국민 이주 같은 이런 이주 전문 업체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은행이 이제 통폐합을 하면서 대동은행 동남은행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 전산팀장님들이 해외로 굉장히 많이 나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40대 초반이었는데 미국 갔을 때 그분들이 계속 연결 지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미국에 취업하려고 가시는 분에 취업 뒤치다거리까지 시켰다는 거네요. 영주권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 대표님한테 네. 그래서 단위 난 전산개발자인데 일종의 갑질을 당한 거네 그건 아니고 회사에서 다 수속을 했겠지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추천서라든지 어떤 직무기술서를 이제 손봐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영화가 좀 되셨나 봅니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잠시 외국에서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걸 좀 봐주면서 아 이게 재밌겠다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됐던 거죠. 다른 회사 왜 갔다나 그러니까 젊은 날에 이거 비즈니스가 되겠다 생각하고 아니 나 전산개발하러 하는데 이런 걸 시켜. 네. 짜증날 수도 있는데 어. 하면서 뭔데 이게 어. 야 이거 돈 되네. 괜찮겠네 이거.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전산개발하니까 얼마 괜찮은 속속들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야. 전산개발자들을 쓸 때는 조심해야 돼.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업을 전문으로 삼으셔서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요즘 트렌드 내지는 우리 소비자로의 트렌드 내지는 뭐 뭔가 조언을 해 주실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 유학을 보냈을 때는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취업하는 부분까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혼자서 그 영주권이나 뭐 취업 비자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보내실 때 이런 부분을 뭐 충분히 좀 염두에 두시고 유학을 생각하는 부모라면 그렇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네. 저희가 봤을 때 미국에서 이제 아이비 학교 나와서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이나 비자 받기가 어려우니까 한국으로 왔을 때 뭐 압구장에서 뭐 sat 강사로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영주권 문제도 꽤 될 수 있구나. 사실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진 않아요 . 왜냐하면 외국에서 공부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신세식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냥 수축업 앉아서 돌아왔는데 부모님한테 너무 잘 해결이 안 됐습니다 . 그렇죠.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진짜 애들 유학을 보내려면 이런 것까지 패키지로 생각해야 되겠네. 그렇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보가 있으시고 요새는 유튜브에 뭐 저희도 유튜브 채널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팩트체크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거 알고 계세요. 아셨습니까? 모르셨잖아요. 오늘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야 80만불 80만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냐. 이거 좀 낮아질 수는 없습니까? 트럼프 정부가 안 되고 예를 들면 다음에 바이든이 재선언에 성공했어요. 네. 제가 2022년에 이 투자인민개혁법원 이 나오면서 예전에는 이게 임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서 연마다 이거를 다시 갱신갱신 했거든요. 네. 이제 바이든이 이 법을 만들면서 2026년 9월 30일까지는 상시 접수가 가능해요. 이 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2027년 1월 1일부터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5만불 단위로 올릴 거예요. 85만불이 되거나 90만불이 되거나 투자 이민 금액이 올라갈 거거든요. 네. 몇 년도부터요? 2027년부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 이민 하시려는 분들 우리 아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금액이 올라가기 전에 2026년 9월 30일까지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인상적인 얘기였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이야 각자 하는 것이고요. 그럼요.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선택의 방향을 이렇게 해놓고 아차 영주권 이러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당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진짜 미국이 이런 식으로도 다른 걸로도 이렇게 돈 벌고 저렇게 돈 벌고 하는데 투자 이민으로도 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은 뭐 달러를 기출 통화국이고 발권력이 있으니까 쉽게 사는 것 같죠? 네. 지금 안에서 이러고 있는 거 봐요. 야 싸우스 다코타 여기 어떻게 먹여 살리냐.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인 맞고 한국인 맞고 뭐 다들 열심히 산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좀 투자 이민 제도 같은 걸 잘 도입해서 외국에 있는 돈 이렇게 좀 들어오고. 어차피 우리나라도 외국인 지금 막 들어오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 오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있으니까 이방이면 돈도 갖고 들어와라. 그럼 좋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오면 이제 고용 창출 그 부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세금이 세서요.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나가는 사람들 왜 나가는지 생각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투자 국민 이주의 김지영 대표님 또 이유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